안녕 모두들 오랜만 숨겨운 내 얘길 들어봐 우리 집형관에 감춰둔 내 가면에 대한 집 밖을 나서면 멋진 사회인 귀가 후회야 진짜 내가 돼 내 고백이 아니라 비밀 폭로라면 미안 다들 미안 매일 매일 똑같을 거야 이 굴레를 벗어던 친척 떠나고 싶지만 또 그럴 용기는 없다 아 기억하지 말고 멈춰던 기 서주길 바래 아무래도 나는 늦을 것 같아 걱정 마 진짜 가긴 갈게 이 가면들이 익숙해진다 매일 시간은 우리 편의를 봐주지 않는데 이게 인상 왜 그래 끝까지 잘 가주길 바래 아무래도 나는 못 갈 것 같아 사실 안 알고 있지 내게 감춰진 자격지심 외면 우리가 임시방편일진 몰라도 정신건강엔 좋아요 사실 우리 처음 마주쳤을 때 부터 중 의식에 숨겼었네 이제는 참 익숙하고 고도 무거운 나와의 굿바이 밤에 만나 매일 매일 똑같을 거야 숨어있는 가면 속의 유령화 따를 게 없는 나도 봐줄 거야 진짜 힘들걸 멈춰던 기 서주길 바래 아무래도 나는 늦을 것 같아 엄청 멋진 짜각인 갈게 이 가면들이 익숙해진다 매일 시간은 우리 편의를 봐주지 않는데 이게 인상 왜 그래 끝까지 잘 가주길 바래 아무래도 나는 못 갈 것 같아 멈춰던 기 서주길 바래 멈춰던 기 서주길 바래 아무래도 나는 늦을 것 같아 엄청 멋진 짜각인 갈게 이 가면들이 익숙해진다 매일 시간은 우리 편의를 봐주지 않는데 이 인상 왜 그래 끝까지 잘 가주길 바래 멈춰던 기 서주길 바래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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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